부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한다는 썰을 풀면 웃깁니다. 부성애 개념을 아주 이상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뇌에 있는 것은 부성애 회로가 아니라 모성애 회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썰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웃깁니다. 자식이 아닌 남자에게 여자의 모성애 회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남자를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여자가 느낄 때 이것을 모성애라고 불러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성애, 부성애, 형제애, 우정, 연애감정, 동정심 같은 개념들을 마구 짬뽕하면 심리현상을 해명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가까운 친족일수록 이타성은 강화되지만 성욕과 연애감정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일수록 유전자를 더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복제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일 때는 서로 유전자를 아주 많이 공유하기에 유해열성 유전자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짝짓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전자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회피기제가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친아들은 여자에게 짝짓기 상대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처럼 강렬한 근친상간 욕망이 있다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우기는 사람이라면 모성애 자극이 짝짓기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성애 자극을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 프로이트의 이런 면까지 좋아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여자들 중에서 모성애 자극이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공경에 처한 남자를 보고 여자의 모성애 또는 연민, 동정심, 이타심이 자극되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과관계가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지 말지를 계산하는 여자의 심리기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그 남자가 곤경에 처해서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게 강렬한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동정심을 강렬하게 느끼는 겁니다. 사랑이 원인이고 동정심은 결과입니다. 강렬한 동정심을 느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선우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것을 인과관계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썰이 또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썰이 역시나 옳았다고 속으로 맞짱구를 칩니다. 여자가 남자의 어린애 같은 모습을 좋아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모성애 자극썰이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넥타이를 몸매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여자의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식입니다. 또는 남자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사랑에 빠진다는 식입니다. 저는 이런 썰의 경우에도 시간적 선우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그 남자의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기 또는 어린이와 사나이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맨날 울고 똥을 싸서 돌봐주어야 하는 아기가 징징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이가 예쁜 것은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성이 그러면 하나도 안 예쁩니다. 아기나 어린이처럼 책임감 없고 무능력하고 겁 많고 무식하고 키 작고 싸움 못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중대한 측면들에서 사나이다운 남자가 넥타이를 못 매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예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모도 능력도 배짱도 책임감도 지위도 떨어지는 남자가 넥타이를 못 매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꼴보기 싫을 겁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전반적으로 아기나 어린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하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습니다. AnASM 아기나 어린이 아기나 어린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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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